ㅋㅋ 어때? 어렵나? 한 돈 올려볼까? 이거 빨간색이 많으시냐? 뭔데? 말파이트가 블롱스 나한테 못su게 할려면 무조건 밀어야 해 라인은 아니면 스킬이 나한테 달러와 야 뭔지랄하냐 아 시발트롤 아으으으으으으으으읏 배뜨러 씨발 잘해봤나? 트롤 천국이네 이 새끼들 트롤 천국이야 잘해봐라 안보냐? 저것도 죄인것 같다 EQ맞고 W 자르반이 침착하네 잘씹었어 침착하네 이 새끼가 다들 출근하자님 감사합니다 저거 잘씹었다 야 이 개새끼야 또 그걸 먹고싶디? 병식 개투옥이네 진짜 욕심지 그만 내라 이 새끼야 개투옥이네 마알파는 그냥 라인을 미치듯이 밀어줘야돼 그렇게 스플릴나서 붙어야돼 여유있으면 존댴거지 그냥 fan lan we 침착하는 해완 말파새끼 당황해버리니? 잘 있어라 다 자기운이야 아니다 인생 민병대지 민병대 안가니 난 말리더라고 말파궁을 맞으면 뒤진다는건데 말파궁을 맞으면 뒤진다 밀고 이제는 허영마럭궁을 왔다갔다 해야지 걸리면 뒤진다 말파궁을 맞으면 뒤진다 윙랩이 되자마자 날라가 주는게 인지상정 사실상 궁은 바로 쏘는게 와 군맨도 없을거 아니야 어차피 밀어주게 밀어주게 미신이 뭐했는데 3랩이야 4랩 레벨링의 상태가? 저새끼 봐라 야 아 리신 뭐해 리신형 그냥 정글 돌아 미친새끼네 아아 진짜 천내못하네 이씨 아 리드거 먹지마 정신새끼 아유 지금 짓가 이거 저는 이기면 안돼 진짜 또 트롤하네 아이새끼들 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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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롤에 연준이 되니까 또 트롤에 연준이 되니 루나 줘 이새끼 자 좋아 루루만 캐리할게 oh 우리 착하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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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파는 좀 무서워 знаешь 아ㅊ 게새는 진짜 좀 Spike 무섭다니까 말파는 좀 무서워 박히면 뒤지고 자르반이 이큐까지 맞으면은 가는거여가지고 밀고 가야되는데 못가갔다 밀고 존나무는 마이콜아 이송론이야 이송론이야 이송론 중 이송 이송 이송기 이송 없다 이송론 이송 gas 이송 이송 전면 2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약하네 어 보순 또 더블킬이야 아 아 못 맞췄냐 키만 맞췄냐 미취 아 아 그만 좀 먹어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시발 다 먹냐아 이새끼 믿은 CS 계속 밀어 미친 새끼 같애 아 뭐 미친놈이 다 쳐먹네 와아 뭐 나 때문이야 또 와 와 노답이다 이 용도면은 진짜 아아 뭐야 또 말카야 쫄아 니 불홍산방이 존나 센데 ㅎㅎㅎㅎㅎㅎ 와에에에 Although 아 마누팍 다 주어먹었어 May 7 씨발 아아 말만 그만 안되는데 전혀 힘들어지는데 입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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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뚜 씨발 완전 개박살났어 지금 와 이거 어떻게 하냐 보뚜 이거 아니 보뚜 뭐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무것도 안한다 그냥 리신이 약간 리신이 약간 쓰레기각이야 이 새끼가 계속 간다 천천히 천천히 마자 천천히 마자 천천히 마자 좀 씨발 그런게 킬라우데리야 더러티 헤디 마일바에다가 탑백하면 진짜 잘오네 지금 마일바한테 걸리면 뒤지겠다 지금 야 여기 심화 무조건 가야겠는데 야 무조건 죽겠는데 아 이거 베인 5킬은 또 뭐야 아 뭐 박처홈이야 아 이거 홈 안해 또 보순 내가 보니 거의 쓰레기급이고 아 저 흐려야돼 말아야돼 그냥 여걸 따라 있을게 여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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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조끼야 여걸 따라 말팡온다 말팡 와 씨바 똥치우는거 ㅈ 빠진다 진짜 뭐 잘하지도 않는데 무슨 저런 씨발베인한테 흐려있겠다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별트롤이다 여어 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되냐 이거는 이정도면은 나 이해치기 못하겠어 그냥 트롤도 아니다 저정도면은 개트롤이다 진짜 최고의 난이도 막아 이 새끼야 블리치랑 슈발라마 뭘 못막아 넣을 수 있잖아 이해치기 한 번 쳐먹어 쿵쩍쿵 못막았어? 아 존나 이게 아 이게 지금 씨발 케틀이 존나먹었으니까 애들이 압박감이 없어서 그래 압박감이 슈발람들 아 리신은 라인만 쳐먹어 쟤는 겨우 아 리신은 라인만 쳐먹어 쟤네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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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리신은 라인만 쳐먹어 쟤네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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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면은 있는데 아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서 힘들냐 누가 들어가서 가야지 야 거의 이정도면 정화사수준 아니냐 진짜 아 진짜 거의 젤에스 진짜 똥치우는 진짜 진짜로 이번파는 진짜 안그리 알더라 아 진짜 거기 젤에스 진짜 똥치우는 진짜 씨X 정화사수준 아니야 이정도면 아 진짜 이파는 시리얼하네 이씨 베인 베인 펜셀장막 잘갔네 그래도 지금 마이파이트 구원 취하고 이쿠라도 살려고 블리츠가 씹세끼네 템이 무슨 씹아 이즈리얼이네 이즈리얼이 어 이거 잘하면 끌겠는데? 블리츠가? 블리츠가? 수호는 오지게 빨리 갔네 수호는 오지게 빨리 갔네 아 시바 이런거 다 마주쳐야 되는데 야 이거 던진거 같다 이건 X댄거 같다 얘들아 얘들아 아멘 쓰레기시오 우리아버지 희림이 던지겠지 벌리시오며 이거 한번 물어볼라 했는데 아 걸렸어 걸렸어 마두였나봐 걸렸어 감 왔다가 제대로 걸렸어 이 말파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나 이거 마저템 이거 하나만가서는 못버틸거 같은데 AD 아니 AP방템이 또 뭐있지 얘들아 AP방템이 또? 배지가는거 나쁘지않아 보여 배지가는거 나쁘지않아 보여 성배는 조금 많이 안기만하겠다 잠시따 이제 여기서 볼수있는 터날리 이렇게만 좋은데 뭐 나오다가 갑자기 퇴하는거 아냐 세븐 test 치료받을 거.. 서로 맞쩜 와 X빠진다 이거 도망가자 보급에 집 방해를가라고? 내 배인이 수근을 벌써 갔어 타겟팅이 조금 덥는데 야 가지 마라에 트러가지마라에 이게 재미만 보다가 또 한타에서 꽝하는 그립인데 이거 케이틀린 내가 보기엔 이거 말파공 인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리는 각인데 느낌이 안좋은데 싸아 한 대 가지마바 눌리면 지금 답 안나온다 망경이 누워가지만 갈까 그만좀 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인 어디있어 베인 어디있지 베인이 지금 수운이 있어가지고 내가 질수도있다 잘못하면 아 용호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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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스쿱 메시야 273 존망인데 지금 완전 야 케띨 말파공 인지 해야돼 어 그냥 좀 하지마 안되 진짜 먹지 못하네 말파이트 무서워가지고 아니 말파 무서워가지고 다 빼가지고 이거 퓨라는 어디 뭐하냐 르신 뭐해? 르신 벤시 있잖아 아니 뭐하냐 르신 벤시까지 있는데 뭐해 아.. 나 꼈다 이거 X된거 같은데 아.. 살리러 왔다 X된거 아.. 아.. 참.. 어떻게 하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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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 아.. 연폐구간이 있어 이쁜 퓨어라 괜찮은데? 어... 잘하네 이제 심판은 끝까지 CS 욕심은 머리들 못한다 시마rap 여긴 기도 흠 흠 이십구분은 딜로스가 있는 수준은 아니지 잘난걸로로 결국 경기 종군 잘 먹자 진짜 리신 아 아 아 지금 가치면 안된다 벤시까지 갔는데 바로 먹고 치면 답이 안나오는거 못이겨 게임을 아 자르자 이거 나스가 탑이니까 자기만의 생각 봐주고 있으니까 너가摹지 않는다 먹어야 돼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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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 gutes 에어군이 몇격이야? 이스건 이 거야 아이 시 ook 시d 아.. 빼야겠다 빼야겠다 이거 아.. 리시 씨벌룸 뭐하는거 있어 만핀디 씨벌룸이 아..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용 쟤네 사용인데? 어어 망경이 두고는 진짜 신의 한수다 씨발 어 망경이 두고는 진짜 신의 한수였어 와 야 사용이야 씨발 정신차려 어어 침 못하게 씨벌 아.. ㅅ발 아.. 아.. 슬로잉이다 이거 아.. 개스로잉이네 아아 아.. 아.. 날 몰랐다 이거 인지 못했다 야 벤 집에 가자 아 나 핵수룡이다 이정도는 나 택키 안돌려가지구 아아 어 야 아이 시발 리신아 한마디만 리신형 왤케 용을 못먹어 벤시자는 벤시인데 왤케 쫄아 아 다 뺏긴거에요 이거 용을 지금 어 왤케 쫄아 벤시에다가 어? 그 뭐야 그 개플건인데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이거 미치겠네 이렇게 해놓고도 지면은 이 새끼는 또 태믹이 막 불추는 이 시발 아주 시발 뭐이 2패에 2패 뭐 2패야? 어? 벤시를 무조건 가야됐더라 아 왤파이트도 지금 라바돈에다가 룰덴이어가지고 히히 히히 그 히히 이거랑 히히 히메네오를 간 이유는 말파때문에 그래요 말파가 AP들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애들도 너무 많이 주워먹어서 난 독보적이라고 아 이거 어떻게 막냐 아 이게 다 어깨 존나 아 말파 궁맞지는데 답 없어 진짜 이거 아 아 마그네는 어떻게 이기냐 이게 아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아니 이거 말파 궁맞게 마주주면 아니 피해 말파 궁을 피해야 이겨 끄트려 오케이? 못피하면 어? 지는거야 오케이? 뭘 피해 씨발 피하기는 개풍이야 범죽 그만까 씨 말했으니까 뒤진거지 무심말 씨발 오지게 살까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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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지금 못 가게 해 저런거 못 가게 해 나 공 11초 공 10초 야 이 개새끼는 존맹까지 써가지구 굳이! 어? 정신 나간새끼 진짜 아우씨 야 용먹어 용용용용용부터 용 한번 자르세요 용용용 야 이번엔 안 뺏겼지 야 용가용용용용용용 아니 용 먹어야된다니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리신.. 리신 오라고오 아 리신도 잘린다 탑에서 와 이거 게임 못 이길거 같다 이거는 리신도 잘려가지고 5형 주겠다 야 이거는 저 대리받아서 하는 수준이야 게임 이해도가 아예 없어 자라만 나왔어 이제 못 이기는데 밥도 없다 이거 맘배드 운 못 피워 나도 지금 또 던진다 또 던져 또 던져 와 이건 진짜 답이 없어 이거는 진짜 와 못하겠다 진짜 이건 위킨때문에 사람이 아니다 아니 원래 연팽코랑 있어 말만 보면 없지 않잖아 어차피 조금만 하자 야 나 어떻게 해야돼 너 죽은거야? 너 죽은거야? 야 우유민이가 쓰러러 녹네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나가도 나와야 될 것 같아 너무 무디리다 얘들 맞아템이 왜 깨지? 하나 아 용해라 쓰방이야 아 야 라이브 경고 – 경고 – 나가론 무증을 가야되네 블리츠 10부터 킥새끼고 비심도 던지냐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윙옹 빠져나였네 경고 – 경고 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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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